이번 시간에는 저장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장은 무언가를 담아놓는다, 저장한다 이런 뜻이죠. 장치는 기계를 의미하는데 저장장치라고 하면 무언가를 저장하는 기계를 저장장치라고 부르는 거죠. 저장장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계셔야 될 개념들이 있어요. 우선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는 정보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찍은 사진, 동영상 또는 문서, 소리 이런 것들이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도 데이터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프로그램은 데이터가 아닌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정보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즉 생산수단이 생산물이 아닌 것처럼 프로그램은 생산물이 아니라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죠? 여러분 컴퓨터죠. 여러분이 만든 데이터는 물론 이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도 이렇게 그 안을 까보면 여러 개의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치 중에 이 기억을 담당하는 장치가 있는데 바로 그걸 저장장치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저장장치예요. 여러분들 본 것도 있고 못 보신 것도 있을 건데요. 여기는 이거는 하드디스크라고 해서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저장장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CD-ROM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보셨을 거고요. 이거는 컴퓨터 바깥에다가 놓는 이런 하드디스크인데 외장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이거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저장하는 메모리 카드가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USB라고 해서 데이터를 옮겨 다닐 때 많이 쓰는 그런 저장장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컴퓨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윈도우 탐색기의 특정한 부분을 제가 확대해놨어요. 그 중에서 이 컴퓨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윈도우 탐색기의 이 컴퓨터라고 적혀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윈도우 탐색기. 저번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실 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윈도우 탐색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 탐색기는 윈도우 안에서 파일과 폴더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윈도우 탐색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윈도우 탐색기는 왼쪽에 크게 4개의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즐겨찾기가 있고요. 라이브러리가 있고 컴퓨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여기 컴퓨터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여러분의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컴퓨터 밑에 있는 로컬디스크나 DVD 드라이브나 외장하드, 애플, 아이폰 이런 것들은 그 컴퓨터 안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그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있죠. 그 컴퓨터 안에는 이런 하드디스크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CD-ROM도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외장하드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케이블로 연결해서 컴퓨터 바깥에 두는 그런 저장장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 안에 물론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메모리 카드, USB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각각의 저장장치들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죠. 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사진에 있는, 사진기에 있는, 아, 사진기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의 큰 화면으로 보기 위해서는 예, 여기 있는 이 메모리 카드, 이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다 삽입해서 여러분이 이 메모리 카드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야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저장장치를 찾아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윈도우 탐색기 상에서 이 윗부분은 컴퓨터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 아랫부분은 이 각각의 저장장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로컬 디스크라고 적혀있는 이거는 여기 있는 이 하드디스크,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장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DVD, RW 드라이브라고 적혀있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그 CD 있잖아요. 번쩍번쩍거리는 거. 그 CD를 읽고 쓸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CD-ROM인데 그 CD-ROM과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자, 그리고 외장하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외장하드라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스마트폰의 제품명이 적혀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쪽에 있는 각각의 이 기계들은 저장장치라고 불러져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각각의 로컬 디스크, 드라이브, 외장하드, 애플, 아이폰 이런 것들은 드라이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장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드라이브에 접근을 해서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지우거나, 변경하거나, 새로 생성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드라이브 뒤에는 이렇게 알파벳이 적혀있어요. C, D, E. 자, 그러면 이 로컬 디스크는 C 드라이브고요. DVD-RW 드라이브는 D 드라이브고요. 외장하드는 E 드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C, D, E라고 적혀있는 이 알파벳은 고정값이 아니에요. 외장하드는 반드시 E고 DVD-RW 드라이브는 반드시 D다. 이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대로 컴퓨터에서 정해진 순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C, D, E라고 적혀있는 저 부분은 여러분의 컴퓨터를 벗어나면 즉 다른 사람의 컴퓨터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컴퓨터를 켜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바꿨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필요한 저장장치를 찾을 때는 여기 있는 이 알파벳을 보지 마시고 이 드라이브에 어떤 성격이 적혀있는 이 부분 있죠? DVD-RW 드라이브나 외장하드라고 적혀있는 거 보시고 그거를 클릭해보면 그 드라이브 안에 그 저장장치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 폴더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드라이브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